아파트 경비원들을 향한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아파트에 민원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. 한 아파트에 걸린 공지문이라고 하는데요. 민원 내용을 요약하면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입구 번호를 누르는 게 너무 힘들다며 경비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알아서 입구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.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라고 처리 결과를 적었습니다.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경비원이 머슴이냐, 집 내려놓고 문 여는 게 힘드냐 등 대체로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는데요.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출입구를 가로막은 포르쉐 차주가 차량 이동을 요청한 경비원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고 해고까지 종용한 사실에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. 최근 노동계에서는 이런 경비원들을 향한 입주민들의 갑질을 산업재해로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.